3. 성형 형 성형 아니, 그러니까 형은 텐 분들만 좋아한다고 이거 누가 못해 그러면 저 세수 때는 뭐예요? 여기 장갑만 켤게요 아, 네, 네, 네! 재선수, 재선수! 이거 한번 찍어야지 일석 문제 있어 셀티했대요, 저 이거 이야... 일찍 일찍 아, 한 튜브. 너무 재밌다. 아, 이거 찍고 계셨어요? 네, 손님! 기대했어요! 따로다라따 아, 세수 들어왔는데 지금 하늘이 귀가 뺏고 있었어? 하늘아 하늘아 저거 모르죠 혜랑이 안돼 혜명이 이승이 형은 버리고 밥을 혼자 먹으러 가자 이승이 형이 혼자 밥 먹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작 그것 때문에 지금 고작? 어? 이승이 형 하늘아 너도 잘 나온다 지금 확대 완전했는데 완전했는데 진짜 대단하다 우리 혜승이 형 아니 탁구공 뭐예요? 탁구공 탁구 장사예요? 경산 수집가 수집가 경산 탁구 혹시 혜승이 형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형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지 그림 그리는 거 살짝만 잘 나온 거 몇 개 이런 거 이거 어디죠? 이런 거는 뭐 간단하게 이지다 잘 그렸다 오 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기대는 틈 저택 아니야? 여유로 여유로 도라에몽 성대모사 한번 코가 약간 막혀요 태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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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원 형 찍었어? 병원 형 찍었는데 병원 형도 좀 재미없더라고 병원 형 형 저기요 가자고 가자고 지금 화났다 아 진짜 어떡해 다시 다시 지찬 형 같이 하시죠 같이 어 잠깐만 열어봐도 돼요? 재혁이 형 또 혹시 말이 없네요 아 저는 저는 거의 TV에 TV에 좀 있겠는데 아 재혁이 형 아니 재혁이 형 재혁이 형 지금 너무 잘생겼는데 이게 또 재혁이 형 이게 민증 사진이 잘못 나왔거든요 이게 재혁이 형 맞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투첨이 잘 안 잡히는데 아 잘 안 나온다 아 다행이다 아 근데 재혁이 형 형 형 성형 이거 아니 그러니까 형은 팬분들만 좋아하면 이거 누가 못해 이거를 이걸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올려놔 어 나온다 나온다 아니 이거 언제 찍은거죠 이거? 20살이요 20살이요? 20살이요? 제 뭐 이런 사진은 상당히 깔 수 있어요 저는 팬분들을 위하면 다 할 수 있다 아 아 아 지금 찍고 있어 인상은 해 선생님 머리 했네 응 나 머리 어 인상은 해달라니까 말 안 해줘 아 지금 혜민입니다 혜민이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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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누rios Turns 회승이 형 혜민이 형 혜민이 형 지금 여기 들수시는 중인데 똑똑 ま 똑같다는氣 왜? 수면 브이로그가 유행이라고? 네 볼 tecnología 입영환 순종 해봐 모히뚜 선수 일어나시죠 양턴 나가야 합니다 이병헌 선수 모히뚜에서 물 contexts 하나 라온사 쓰켓습니다 지금 이 청소를 지금 아 넓은 해도 바람이 이 정도면 창고 아니야? 어쩜 한번 열어봐야 됩니까? 그래요? 아니 지금 주무시고 계시니까 진짜 못 뽑네? 저기 저거 세숫대요는 뭐예요? 문 장가만 켤게요 여기다 세수하는 거 아니야? 전부팔이 세요 형 저 세숫대요는 뭐예요? 목이 자꾸 저게도 넣어먹어 뭐 이렇게 쓰일까네 어 냉장고 없네 열심히 할 말은 합니다 자 나는 습격당했다 손목 한번 돌려주세요 지직 좋습니다 냄새가 제이 선수요? 제이 선수 치킨 받으러 아 치킨 받으러? 오 잘생겼네 오늘 재현이 잘생겼다 네? 칠테네요 안녕 0 1 고 폼이 야간 안 나가십니까? 야간 안 나간 폼인데 저희 방에서 왜 자꾸 왜 왜 뭐해 난 가야겠다 이제 난 하지마 왜 너 가면 안 돼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와 나갈 땐 마음대로 못 나가 제이 형 성형 성형 의욕 해명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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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형 성형 안 했어요 저거 찝었어 지금 안 찝었어요 저 디테일 안 찝 다 했는데 찝었어 안 찝었어 성형 할 거면 제대로 했지 잘생기게 저 형 눈이 커졌다 엄청 쌍꺼부리 자연스레 생겼어 저거 또 보여줘 그것도 보여줘 그것도 보여줘 야야 진짜라 진짜 나 진짜 다른 사람이거든요 이거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안 하죠 편입자님이 형 제이도 한번 갈게 저도 갈게요 세이 형 저랑 같이 가시죠 저 사기로 했거든요 나랑 가기로 했는데 라면먹으러 그럼 너가 같이 가는 거야 세이 형 가자 나 제이도 갔어 나 라면먹으러 가기로 했어 나 제이도 갔어 제이도 커피 사실대 커피 사실대 형 커피 먹으러 제이도까지 가요 야 죄송합니다 저희 방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내가 조종 갈래요 넌 안 돼 진짜로 안 돼 언니가 나를 반겨주는 걸까 이제 야간 나가야죠 운동해야지 갑자기? 갑자기? 미즈베이킹 갑자기? 미즈베이킹 미즈베이킹 아 삼척으로 너무 재밌다 어? 찍고 계셨어요? 지금 굉장히 열심히 시청하는데 보세요 구독? 라윤 학기밖에 안 했어요 고급 감각 너무 생색 thể한 거 형이 생색ês예요 당연한 건데 완전 당연한 거를 유튜브를 원하네. 유튜브 보세요. 구독보세요. 나도 구독자에 삼성 마요도 있지. 아니, 난 한 개밖에 안 돼 있어. 그거는 뭐 형 선생이지. 그쵸. 어디가 나를 반겨주는 걸까. 너밖에 없어? 여보세요. 기사님. 열심히 해. 저 락커. 찍고 있어? 응. 하누라. 왜 그런 얘기했어. 나 많이 죽었어. 너 안 해가지고. 너 안 해서 요즘에 안 돼 있을 때. 야, 하누라 그거 해줘. 이정재 성대모도 해줘. 여기. 여기 사람이 죽었잖아요. 이게 망가진 거잖아. 아아. 아아. 뭐라고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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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경산은 훈련한게 너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심인가요? 승희 형 노래 한 곡 해주시죠 경산 박효신 와 와 와 아 어? 한 번 안해요? 그냥 하지 좀 하려고 나왔잖아 오랜만에 나와도 돼요 혜진이 형 어떻게 나와 형 카메라맨이야 오늘 어쩔 수 없어 여기 책임감있게 해야되기 때문에 카메라맨 해야돼 해야맘만 지금 해야맘데 지금 해야맘만 하누리가 했어요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데 주머니 손 놓고 오는거 봐봐야죠 안내가 나왔어요 최근에 벗져있어요? 아마 1주일만에 걸렸어요 재희 형 재희 형 실리 생긴지 오늘 처음 본거 아니야? 어떻게 생긴지 오늘 처음 본거 아니야? 아 이건 논란이 좀 되겠는데 지금 녹화중이다 인사 한 번 해 어 장민이 이렇게 경사를 할만하나? 많이 힘들는데 많이 힘들다고? 어디에서부터 약해 맞아가지고 자 앞 czę 휴소 채연아 인터ри영 경산이 뭐가좋은지는 야구 밖에 못하잖아요 야구 밖에 못한다고 놀고 싶어? мар latent 인테만 해라. 경산이 뭐가 좋은지. 야곱밖에 못 하죠. 야곱밖에 못 한다고? 아니 그게 좋죠. 놀고 싶어? 아니요. 야곱밖에 몰라. 야곱밖에 몰라? 아니요. 많이 맞았던데. 잘 친다. 잘 쳐. 야곱 좀 보여. 3위 잘 치지. 3위 유명했어. 몰라요. 몰라. 그냥 유명했어. 잘 높다고. 오. 오. 롤모제이 누구라고? 정훈이 안 지나? 정훈이 한 번 더 줄지. 상민이. 택배기 100개 차 가지고 있어. 100개 차. 미안하다. 형이 못 찍어줬어. 못 찍어줬어? 성함 한번 보여줘. 모르겠는데 이게? 형이 진짜 찢어져 갔다. 야 채연아. 너무 깨끗한데? 아니 너무 깨끗한데요? 성민이 형 정주 형도 계시네요? 방이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서 안돼 한마디만 해주세요 동진이 형 제가 또 임무를 받아가지고 불 좀 켤게요 형 또 요즘 이렇게 치우고 뭐하고 계셨어요?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 동진이 형 팬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연영 잘하시잖아요 경험 많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동진입니다 눈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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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지금 눈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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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됐어 잘 됐어 이게 좀 이렇게 나중에 되면 자연스러워 게임 많이 안하고 요즘은 운동 많이 하시나보네 운동을 좀 많이 하죠 그쵸 요즘 열심히 하신다고 근데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는데요? 애들이? 내내를 위해서 더 파이팅 해야죠 자 그러면 방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동진이 형 또 우리의 저희 신인 동기 정신적 지주 자 방 이렇게 뒀습니다 어떻게 찍는거냐? 조심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카메라 안 낯설어 해 또 우리 드라마까지 찍으신 분이기 때문에 편히 쉬시고요 남은 기간 남은 기간 마무리하세요 잘 마무리하시고 후배 밥 한번 사주시고 후배는 저 밥 잘 사줘요 밥 잘 사주는 무서운 선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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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대요 형 네 갈게요 승헌이 형 접니다 어? 뭐야 이제 팬분들한테 인사 한마디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홍승헌입니다 어 그쵸 아까 왔는데 주무시고 계시길래 역시 방 깔끔하죠? 승헌이 형 역시 우리 승헌이 형도 잘생겨가지고 인기가 많을 것 같아 냉장고 한번 열어봐야 되나요? 제가 일단 열어볼게요 뭐야 이거 커피 썩었는데 이거? 좀 버려주고 겉 좀 아이씨 커피가 이거 썩었어 뭐야 먹다 나는 커피랑 음료수 다 새가지고 지금 아니 이거 전의 수상사람이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아 신발장 깔끔하게 제이 방도 갔어? 제이 형 방 안 열어줘 제이 형이 제일 중요한데 같이 가볼까? 같이 가볼까? 내가 먼저 들어갈게 제이 형 형이 먼저 기울여주세요 내가 뒤에 숨어있을게 이런 거 적극적이거든요 숨어지면 또 제이 선수 제이 선수 아 방 깨끗하네 아 방 고민했네 얘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했지 조금 있다 어 조금 있다 진지하게 오케이 혜승이 형 혜승이 형 졸리십니까? 또 찍어? 어 혜승이 형 찍어 잘 나오는데? 계속 찍어 휴지가면 찍어 잘 나와 아까 동진이 형 갔다 왔거든요 확실히 배우는 달라 대우 배우잖아 잘해 잘해 형도 형도 잘하잖아요 지금 경산에서 3년째 활동하고 계신데 경산에 좋은 점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밥이 맛있습니다 아 밥이 맛있죠 소문 났죠 이거 운동 시설이 너무 잘 돼있어 아 최고죠 발전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설들이 너무 잘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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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중에 단점 하나만 꼽으라면? 강산의 단점? 네 강산의 단점? 여기서 지내면서 단점이 있다면? 사실 시내랑은 좀 멀다 아 놀기 힘들다 쉬는 날에 뭐 약간 여가생활을 나가려면 좀 쉽지 않다 차가 있으면 괜찮은데 나 차를 못 모니까 아직 차를 못 모니까 2점은 찍어야지 저는 많이 찍었어요 아까 찍었어요 제 방 찍고 자 마지막 지이 형 오 오 방 출석도 깔끔 오 향기는 왜이렇게 좋은거야? 섬유한 스크레스 오 네 불쌍혈입니까?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자 자 지이 형 정식으로 인사만 하시죠 하실까? 예 이제입니다 잘생겼다 잘생겼어 자 방에 뭐가 많네요 너무 많죠 자 그럼 앉아서 거울도 봐봐 아니 크고 이렇게 특판코 이거 뭐 재밌냐? 찍는거? 재밌어 다 내추럴하게 가야지 이거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 어디 제한상성 이거 뭐야 형 일러스트 타올이에요? 아닌데? 팬분이 보내주셨어? 아 팬분이 보내주셨어? 이거 화분은 이거 진짜 뭐야 버려야돼 버려야돼 이거 말로 비틀어져 냉장고 편집해주세요 냉장고 치즈 다 맛있는 거 맞네 어? 일러스트 타올 이거 형 받았어요? 받았지 너 안 받았어? 네 승현이도 받았던데 나 이거 한번 못 받았어 이거 줄 때 승현이도 여기 있었는데 받았던데 별로 해 이거 보고 계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이 거 주세요 어 저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디자인 예쁜 지금 찢찢 이거 뭐야 전광판에 있는 사진 그니까 아닌데 나 이거 나 전광판에 고등학교 사진 나오거든 나 이거 첫 땡판 됐어 첫 오 소원해서 응 크 머리는 왜 그렇게 짧게 자른 거예요? 머리요? 야구를 좀 열심히 해보고자 했는데 안 돼요 핸들께 못 보여드리고 끝나는 거 아쉽습니다 아 쳤음 아쉽네요 뭐 내년에 하면 되죠 저는 전한타 쳤는데 저도 첫 쌍진 잡았어요 삼구삼진이에요 첫 쌍진 저도 참고한 판데요 아 네 잘사시고 좋죠 편의해주시고 네 전된 말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 아 그래요? 제게 또 생긴 거나 다르게 귀여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 내일 가져가는 거예요? 형이 마지막이에요? 개인기 없나요 개인기? 개인기요? 없어요 어? 개인기 많았죠? 신나? 네, 주세요. 카메라 있어서 한번 해보세요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